서울시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성태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모든 회원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복지 증진과 포용적 복지국가로 지경을 넓히는 일을 위해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지역 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정 복지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